샤갈의 그림 나는 샤갈의 그림을 직접 보고 싶어 마르크 샤갈 아트센터를 찾았다. 이 센터는 2002년 개조한 곳으로 1999년 샤갈의 손녀가 기증한 샤갈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. 이 그림은 푸시킨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알렉이란 작품이다. 샤갈은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이다. 그의 환상적인 작품들은 성소와 서커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. 이 학생은 이 사회에 나오는 비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. 이 작업을 찾아보는 기술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것은 일요일이라는 작품으로서 샤갈은 얼굴을 우울한 초록으로 표현했다. 샤갈은 색채의 마술사답게 색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.